이 책은 김동주 교수께서 쓰신 책인데 한국인이 이렇게 세계 역사책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세계사책이 아니고 기독교 역사라는 그런 소위 카메라 앵글 중심으로서 본 세계 역사책이고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4.15 총선을 해부한 도둑놈들 4권 그리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때 제가 다 완간한 부정선거 해부실인 도둑놈들실이죠. 여러분께서 많이 보급이 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이 선간이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듣다가 이제 바쁘신 분들은 나가시더라도 방송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다 컨텐츠를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총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방송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사기선거 이 사기선거는 그동안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금 상황을 여러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게 이제 선거 절차입니다.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전에 한 3주 전에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고 우리나라는 대개 한 4200만 정도가 됩니다. 이 선거인 수가 확정되고 그다음 사전투표위가 이틀간 실시가 되고 4박 5일간 지역선관위에 사전투표함 행랑식 사전투표함 뭐 행랑식은 뭐죠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들 입을 아가리를 딱 벌리고 여러분들 투표지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냥 천으로 된 그런 투표함을 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봉인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 이제 지역선관위에 4박 5일간 보관되고 물론 선관위는 투표함이 보관되는 장소에 다 cctv가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봉인지가 의미가 없고 투표함이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천으로 된 사전투표함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함을 개표일 날 옮기고 그리고 개함을 하고 전자투표기를 돌리고 그다음에 개수기를 열어면 검수한 다음에 수검표를 하는데 이제 이번 12월 27일 날 선관위가 낸 개선안에는 8번과 7번을 바꿔 가지고 손수검표를 먼저 하기 때문에 완전수검표 수계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사귄 겁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찌꺼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전수검표를 하니까 이번 선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관위가 왜 하겠습니까 다른 데가 꿀리는 데가 많으니까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표 상황표를 9번 작성하고 개표 상황표를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하게 되면 그 후보의 득표수가 보조서버 관악이나 가천에 있는 보조서버에 입력이 되고 보조서버와 메인서버가 여러분들 있을 것이고 이제 그거와 동시에 방송 송출과 선관위 홈페이지 업로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서 가장 많이 조작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유역한 가설들은 많이 나와 있죠. 아마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11번 12번 6번에서 많이 손을 댈 거다. 본격적으로 조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집계 조작 이전에 이미 2번하고 3번에서 대부분 다 조작이 완결된 상태로 개표 상황표도 뻥튀기가 되고 개표 상황표에 사전투표용지 교부수도 다 뻥튀기 된 숫자고 그러니까 이미 2번 3번에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5번 개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조 투표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의 개암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거나 수검표를 하거나 개수기를 돌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9번 선거를 모두 다 득표수를 조작해왔다는 것은 그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독놈 집단인 겁니다. 그거는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도독질을 했는지는 여전히 사람들이 이런 규명하게 해서 노력하지만 도독질이 일어났다는 것 그 도독질의 주범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것 그리고 그 도독질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란 것 그리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기초위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다 조작을 해왔다는 것이 그거는 그냥 불변의 사실,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선관이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뻔뻔히 얼굴을 다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간 나라인 겁니다.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범죄를 대통령께서 다 뭉갠 겁니다. 입을 그냥 굳게 다물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굳게 다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뭡니까? 철면 빚처럼 그냥 깔아뭉긴 겁니다. 새파랗게 젊은 사람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뭡니까? 완전히 뭡니까? 철판처럼 입을 다문 겁니다. 그래서 정상인의 눈으로 보면 나라가 망한 겁니다. 선거에 관한 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을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몇 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이걸 조작하거든요. 이걸 어디서 조작한 건 확실치 않고 유력한 가설이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해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함께 더해 주기 때문에 항상 차이값이 플러스지 않습니까? 국민의히보는 항상 마이너스고 이게 여러분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 조작에 필수적인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립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없앨 수 없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홉 번 재미를 봤으니까 오는 4월 10일 날 총선을 하면 10번 정도 재미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목숨을 끊어놓겠죠. 숨통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숨통을 끊을 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업에 제야 h님도 도움을 주셨고 제야 전문가도 도움 주셨고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지만 최근에 제야 h님께서 여러분들 이 전수조사한 거 3구 대통령 선거 전국 3510개 은면동을 분석한 자료는 시각적으로 거의 압권입니다. 전국에 3510개 은면동을 분석해 가지고 3510개가 여러분 수평 쪽으로 다 이름될 뭡니까? 수평 쪽에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동구 이렇게 쫙 배치가 되고 위가 차익값 관내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 온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만든 후보별 득표수를 국민들을 기망해 가지고 발표해 온 것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진짜 여러분들 투표지 개수를 세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하단에 국민의힘 후보의 이런 표를 은면동받아 훔쳐 가지고 더해 줬기 때문에 좌우대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나 아름답고 고결한 분석결과 한 겁니다. 3510개 은면동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위원회가 전산조작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이룸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내란죄를 범한 겁니다. 권력자 선출직 권력자를 여러분들 선출한 과정을 모두 다 조작해 온 것을 이 여러분들 그래프 하나가 다 증명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 기준으로 240만 표 조작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함께해서 120만 표를 훔치고 훔친 만큼 이재명호와 함께 120만 표를 더해 준 240만 표입니다. 262만 표의 득표수 격차가 난 것을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24만 70표 차인가로 줄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조작을 은면동마다 어떻게 훔쳤는지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조작값을 구하고 이런 것은 좀 기술적이지만 누구든지 한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그래프를 jrh님이 제공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숨통을 끊어놓은 겁니다. 너희들이 도둑놈들이지 너희들이 사기꾼들이지 너희들이 야바위꾼들이지 너희들이 내란범들이지 이렇게 여러분들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숫자에 대해서 로비한 적이 없습니다. 숫자는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 3510개의 은면동을 합치게 되면 더블당은 차이값이 플러스 7.03 그 다음에 국힘당은 마이너스 6.1 정의당의 심상정치는 마이너스 1.03입니다. 그러면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을 합친 것이 마이너스 7.03입니다. 좌우대칭인 거죠. 도둑질한 것만큼 더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국힘의 윤 후보한테서 평균적으로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6.01%를 훔치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한테서 1.03%를 훔쳐가지고 그만큼을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약 14%만큼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죠. 마이너스 22.74 플러스 23.36이니까 대략 47%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플러스 23.36 심상정하고 윤 후보가 빼앗긴 마이너스 23.36을 더하게 되면 대략 25% 47%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100장당 47장을 훔쳐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준 데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인 겁니다. 이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좀 너무 여러분들 그거 하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잘라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국의 3510개의 은면동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경기 충북까지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참 사악한 짓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이거는 북한 해킹도 아니고 국정원은 선관위 입장을 봐가지고 북한과 중국의 해킹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자 소행인 겁니다. 내가 누군가는 특정인을 지칭할 수 없죠. 수사를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데이터의 발표 주체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이 데이터의 생산 주체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할 당시 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인 김세안입니다. 상위 책임자가 노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3,510개의 전국선거구에서 정확하게 좌우대칭입니다. 상하대칭인 겁니다. 훔친 만큼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득표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변수 조작값을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정값. 이근영 이야기란 보정값을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 보정값이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근거입니다. 이 값을 입력해 가지고 윤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훔친 비중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전국 평균대로 15%의 조작값이 입력이 됐으면 이재명이 2,900표 차이로 이긴 선거였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전국 평균하고 너무 동떨어진 조작값이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각각 5%가 들어갔기 때문에 윤 후보가 이긴 겁니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경상북도는 윤 후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가 62만 표 정도가 몰표가 쏟아진 겁니다. 거기서 2만 표도 안 되게 여러분들 작은 표를 훔친 겁니다. 그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윤 대통령이 자력으로 되신 건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자료인 겁니다. 아니면 전산 조작하는 친구가 여러분들 너무나 졸음이 와 가지고 잠시 자는 사이에 15%로 5%로 그렇게 오타를 쳤는지 그건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 대한민국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냐 문제는 조갑제나 전규제 씨와 같은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발표한 조작된 만들어진 후보별 득표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조작값을 얼마를 사용했는지 어느 선거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후보를 훔쳤는지까지 모든 게 다 까발겨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종 결론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로 득표소를 조작해 왔다는 겁니다. 아홉 번 그리고 아홉 번을 해 왔기 때문에 미래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두 달 후에 있는 4월 10일 총선에서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해가 미래를 전망하지 않습니까 아홉 번 부정선거를 해 왔기 때문에 열 번째도 사기선거를 치룰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기선거의 주역은 노태학과 김용민이 될 거다. 그 전 선거는 박찬진과 노태학이었고 지방선거. 그 전 선거인 대통령 선거는 김세한과 여러분들 노정이었고 그 전 선거는 조혜주와 권순일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확률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데서 차이값이 거의 대부분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음주당은 차이값이 플러스고 국민의힘이 마이너스는 3510개 전부가 아니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동전을 던지는 것에 비유하면 동전을 던져 가지고 앞면이 모두 나올 확률인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는 3510개의 동전을 던져 가지고 모두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인 겁니다. 혹은 뒷면이 나올 확률. 그건 확률적으로 2분의 1을 3510개 곱한 겁니다.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희박한 확률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특별특별수를 조직적으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논의가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무슨 음모론이라는 것은 정신줄이 나왔거나 아니면 정신이 그냥 그냥 정신줄을 나왔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두 가지 중에 안 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다 판명이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조작을 했냐 어디서 어떻게 조작을 했냐만 논쟁적으로 남은 겁니다. 어디서 조작했냐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그건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조작했냐 안 했냐 문제인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대통령이 덮는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한동훈 씨가 덮는 겁니다. 조작을 했는데 검찰이 덮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덮는 것은 대통령 몸의 자격이 없는 거고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다 벌 받을 겁니다. 벌 못 받으면 나라가 망하겠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4.15 총선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4.15 총선은 3.510개가 아니고 3.485개 읍면동입니다. 3.485개 읍면동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서는 전남 전북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좀 많습니다. 광주하고 조작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전국에 다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남 전북도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4.15 총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전남 전북은 마이너스 값이 많죠. 조작을 안 한 지역이 꽤 많다는 겁니다. 3.485개인 겁니다. 3.485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이런 선거 데이터를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다 만든 겁니다. 이거를 만든 주체가 북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정원 감사는 선관위 를 생각해 가지고 해킹 때문에 그런다 했는데 그거 해킹 아니고 그냥 내부자 소행인 겁니다. 선거를 조작한 범죄는 한국 사람이 한 겁니다. 북한이 한 것도 아니고 해킹 이런 거 저는 쓸데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한 주체가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체 평균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8.79니까 플러스 이런 8.79 비슷하게 나왔을 테니까 한 18% 정도 조작을 했네요.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다 합쳐 가지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빼게 되면 총 조작규모가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 대략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좌가 3.9 대통령 선거고 우측이 여러분들 4.15 총선인 겁니다. 3.9 대통령 선거하고 4.15 총선의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2017년 대선 대선 부터 모든 선거를 다 조작해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거는 좌측은 3.9 대통령 선거 우측은 4.15 총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오늘 어제도 이야기 한 적이 있지만 한 번 정리정돈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끔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의 앞부분입니다. 전국의 앞부분. 그럼 여러분들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죠. 3,485개 가운데서 앞부분 앞부분의 이름들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그다음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충북 전남 이렇게 해서 뒷부분인 겁니다. 전남 전북만 좀 예외적이죠. 조작을 안 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가 되는데 조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 뭡니까 완전히 더블당한 차익값이 플러스만 나오고 미래통합당한 마이너스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정리하게 되면 제야 H님이 여러분들 제작해서 제공한 소위 3천 개 이상의 은면동에 대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데이터 분석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그리고 2020년도 4.15 총선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을 보면 보면 그냥 뭐 명확하게 정리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2020년도 4.15 총선은 물론이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서 더블당 후보가 함께 표를 더해주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으로부터 표를 동일한 만큼 빼앗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서 득표수 정감작업 득표수 조작값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쏘기고 발표해 왔다. 그게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어디서 했느냐 문제는 여전히 여러분들 탐구 중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수사관들한테는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를 다 깔아뭉개고 나라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하고 검찰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부정선거의 저지른 세력과 은폐하는 세력들이 한국의 이런 도처의 이름들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민들이 저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많이 높지는 않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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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